나름 익숙해진 듯.. 아닌 듯..? 아, 아니에요.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남자매 같다. 아예 그냥 먹는 거를 거부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떠났는데도 안 깨네? 잘 자네? 인상 검토가 나. 썼네. 뭘 썼을까? 얘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하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만한 주먹만한 피덩어리가 쏟아져 나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별 문제는 아니었고 대신 이제 빈혈기가 좀 있어가지고 철분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맛있는 걸로 바꿨거든요. 요거는 액상이어가지고 이제 그냥 정으로 된 거는 너무 비린 맛, 피만 나가지고 먹기 힘들었는데 요건 딸기 맛이어서 요걸로 철분을 먹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남편이 계속 얘기를 보는 바람에 잠을 못 자서 지금 쭉 자고 있고 낮까지 저는 이제 아침으로 낮까지 교대로 이렇게 육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서 둘 다 아예 못 자니까 차라리 그냥 교대로 한 명이 새벽에 보면 다음날 한 명이 아침 요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 하면은 부부가 아니라 뭐 전호라고 하는데 무슨 느낌인지 진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동화책인데 이거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9월달에 출판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우리 그림이 진짜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거 조리원에 있을 때 이제 업무 제안이 많은데 보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너무 예뻐서 좀 이따가 이제 애기가 말길 좀 알아들을 때쯤 되면은 엄마가 번역한 책 읽어주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육아한 지도 며칠 됐는데 음 나름 익숙해진 듯? 아닌 듯? 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기 깰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 한 살짝? 난 또또인데 네 한 시간 엄청 풍풍하다 음 먹었어 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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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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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사야 돼요 새벽 1시에요 아아 아아 고마워 가 마 있어 고마워 가만히 있어 고마워 고마워 그럼 야 아구야 밸물소리를 내고 있어 일 나왔 아줌마 일어나라 이제 밥 먹자 아 일어나라 이거 좀 더 귀여워 나한테 좀 더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누구한테 팰 팰 것 같은 자세인데 누구한테 팰 것 같은 자세데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하하 하고 있을까 자고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집이 점심이 나요 지금 여기서 자고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집이 점점 차가워진다고 하네요 점점 개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타이니 모빌 있고 아기 거는 빨래는 건조기를 못 돌려서 이렇게 좁은 집에 빨래 다 널어놨고요. 조리원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남편은 육아휴직을 길게 쓸 수 있는 직종이 아니어서 저 혼자 해야 되잖아요. 시댁도 친정도 다 부산이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으로 3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도 계속 연말까지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기가 3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잖아요. 짧으면 2시간 반인데 그러면 1시간 밥을 먹이고 트림 시키고 기저귀 갈고 지우면 빠르면 1시간 오래 걸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1시간 반 뒤에 또 먹는 시간이니까 저는 잘 시간이 없는 거죠. 제가 눕자마자 자는 스타일이면 괜찮은데 잠듣는데 40분씩 걸리고 이러니까 30분 자고 깨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새벽에 제가 계속 보고 이모님이 9시에 오시는데 9시까지 이제 버티다가 이모님한테 패스하고 저는 이제 아침에 자는 거죠. 이게 아기를 낳으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죠. 당연히 바뀔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때까지 인생이 전생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몸이 제가 몸무게 같은 건 다 회복을 했어요. 몸무게가 돌아온다고 몸이 돌아온 게 아닌 게 배가 안 들어가요. 일단 배가 안 들어간 상태고 손목이 마태야 가가지고 이제 병뚜껑도 못 여는 상태고 탈모는 아직까지 안 왔고요. 일단 확 늙는 게 체감이 되고 약간 나를 놓게 되는 기분 요 옷은 조리원에서 받은 옷인데 이딴 거 계속 입고 있고 남편이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편해서 요런 거 계속 입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떠졌는데도 안 깨네. 잘 자네. 마법사야? 자세가 왜 이래? 아니. 진짜 보면 볼수록 남자애 같다. 저녁에는 좀 옆으로 눕혀놓을까. 전유도 안 먹고 울기만 울고 못 자라는 거야. 젖병을 스펙트라만 먹다가 스펙트라도 거부해서 닥터브라운을 샀는데 닥터브라운도 거부하고 해겐도 거부하고 아예 그냥 먹는 거를 거부하는데 그냥 926 한다 얘기할까? 보험이 있으면 한 달에 285만 원이면 시트하면 187만 원인가? 100일부터는 통장을 다 준다고는 하는데 쟤는 그럴 거 같지가 않네. 진짜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어렵다. 상상했던 것보다 쉬운데? 쉽다고? 쉽다고? 상상했던 것보다... 쉽다고? 상상했던 것보다... 1005 먹었어. 진짜 핑크색 안 봤네. 웜톤인가 보다. 진짜 핑크색 안 봤네. 짱구.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